네, 계속 방어적 전략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가 미국의 경기의 하강을 막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ISLM 곡선이라고 기본적으로 실물 시장의 균형과 또 화폐 시장 균형을 설명해 주는 거시경제적 지표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금리 하락은 사실상의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통화가 증가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냈던 과거 2년간의 흐름 속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은 그냥 물가 하락을 반영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하락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아진다든지 이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난 주말에도 상당폭 빠지지 않고 하반경성을 보였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시경제적인 요소나 금리 문제가 아니라 개별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지난 주말에 사실 인텔의 M&A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인텔을 퀄컴이 인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해서 이런 요인들이 가는데 과거에도 M&A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했을 때 항상 주가가 고정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짧은 재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방어적 관점에서 실적 터너라운드 관련 종목에 주목하면서 오늘도 계속 종목 편입, 관련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리뷰를 먼저 해드릴 종목은 바로 마이크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요즘에 고가를 경신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AI 부문으로 왔을 때 역시 이제 뭔가 검사 장비라든지 반도체도 그랬던 것처럼 진단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AI 의료라고 할 때 AI 의료 키워드는 역시 진단과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갖고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 디지털은 고가를 경신하고 신고가죠.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고서 올라옵니다.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이 종목은 최고가 기준으로 26.4% 수익을 냈는데 1차 목표치에 돌 때 터치를 했고요. 14,200원이죠. 그리고 이 종목 2차 목표치는 18,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익절 대응은 여전히 유효해요. 14,500원 여기 이탈 안 하면 여기까지 한번 보자. 사실 나중에 18,000원으로 갔을 때 제가 추가적으로 3차 목표치를 제시할 자부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장 초반에 살까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으로 지금까지는 슈팅이 별로 없었죠. 채널로 움직이다가 슈팅이 되는 그런 모습이니 조만간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목표치 터치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그런 종목인데 TEO 항공이 어제 지난 주말에 목표치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M&A 이런 얘기들이 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치주들 중에서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턴어라운드 조짐이 있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치고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터치했을 때는 다시 밀렸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육가락 수혜주이기 때문에 육가락은 계속 추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바닷건에 쫙 깔려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4,2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차 목표치는 3,250원 달성을 했는데요. 2차 목표치 제시해 드릴게요. 3,600원은 여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익절 대응은 여전히 계속해서 2,900원 정도 언저리 전후에 두고서 간다면 오늘 몸선 나왔지만 다시 이제 본래 육가 하락 사이클에 맞춰서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보이니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좀 편입을 할게요. 똑같이 이제 바닷건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중에서 또 모처럼 좋은 종목 하나 나왔기 때문에 편입을 해보면요. 현재 가격은 3,125원이에요. 종목의 이름은 바로 현대무백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과거에 로봇주들이 갈 때 같은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 트렌드가 산업 쪽에 가면서 물류라든지 또는 아까 의료 반도체도 AI를 이용해서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쪽이 잘 갔던 것처럼 AI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실적을 내주는 섹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섹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런 AI나 로봇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좋지 않아. 마치 반도체 경기 흐름이 이제부터는 피크아웃이 돼서 안 좋아지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내년에도 좋다. 이런 얘기처럼 똑같이 전반적인 다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각 개별 종목 쪽에 들어갔을 때 혁신에 따라서 결국 실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무백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백스라고 하는 종목은 물류 자동화나 이런 부분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 자동화 쪽을 하면 좀 애매한 물류라는 게 창고 물류 등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창고 물류나 이런 쪽에서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최근에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기와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아마 우리나라 수출 실적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은요. 반도체가 피크아웃이 돼서 앞으로 디렘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안 좋아질 것이고요. 또 테슬라가 최근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자동차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경기는 계속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경기 관련주에 대한 접근보다는 틈새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별적이지만 터널은 되는 종목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여전히 보면 반도체로 버텼던 대한민국 수요 둔화가 진행될 수 있는 또는 미국 경기 우려에 어떻게 될 거냐 한국 경제에 빨간불 켜지나라고 해서 저기 물음표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확정적으로 빨간불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나오고 있는 최근에 수출 실적 보면 반도체의 후행 효과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표상으로 수출이 나쁘지 않은 걸로 나오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게 되면 당연히 수출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물음표가 켜져 있는 이게 결국은 경기 둔화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게 될 거예요. 중국이나 미국이 중국은 여전히 침체에 있고 또 미국도 경기가 둔화가 되면 당연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서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도체 투자가 다른 부분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감산에 기초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거품이 꺼지듯이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걸 반영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면 여기 인건비를 1년 안에 뽑는다더니 역대급 3천억의 대박이 터졌다. 수주풍년, 현대무백스, 로봇까지 직접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3천억 매출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것하고 경기를 이기고 스스로 혁신에 의해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찾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종목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목표치는 지금 반등에 따라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 종목 1차 다겐 목표치는 3천5백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라인은 2천7백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